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초록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시장님 팀이거든요. 시장님 게임이 시장님 게임이라니. 시장님 팀이 이겼고요.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캐치마인드입니다. 캐치마인드 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팀전이고요. 3명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2명이 이게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거예요. 2명이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할 건데 근데 누가 더 10문제를 빨리 맞추냐를. 아 오케이. 정해주기로 하자. 상대 팀이 그리는 사람을. 차라리 해찬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난 차라리 해찬이. 해찬이 위험한 게 다리가 6개야. 해찬이 위험한 게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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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하자. 천러하자. 우리 지금 구멍이 있네. 아 하고 싶어? 그럼 저희는 천러를. 제한시간 하시는 순간 바로 출근합니다. 제가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시작. 은표. 진짜 못했네. 캐럴. 딩동댕. 자 다음 문제 나갈게요. 오케이. 제가 그렇게 크게 들으면. 눈. 세븐센스. 어 번영화. 다음 문제. 패스 없어요? 해찬이? 패스 없다니까. 패스. 아니야. 패스 두 개 있어. 자 두 개 있어? 우와. 와우. 산타 망쟁이. 저건 뭐야. 아. 내 몸 난쟁이. 오징어인데 오징어? 어? 갑오징어? 생일. 생일 케이크.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사람 얼굴이. 벤 벤 벤 벤 벤 벤.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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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핫도그. 장어. 장어. 민물 장어. 잠깐만. 이거 어려울텐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동물원. 동물원. 동물의 왕복.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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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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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까지 써준다. 저파라일날. 폭탄. 안돼. 와. 잘한다. 졸라멘. 기분 좋다. 기분 좋다. 큰걸로 된다? 뭐해? 그 뭐야 그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이크, 마이크, 노래방, 노래방! 코인 노래방! 마이크, 마이크! 무대, 무대, 무대! 패스트! 관객! 지금 몇 문제 맞으셨죠? 근데 나 잘했다. 근데 잘 맞췄다.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하나하나씩 그릴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사각형, 마크형. 와 진짜 빠르다. 엔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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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글쏘! 왕관! 물고기! 생선! 니모를 찾아서! 고등어구이! 니모를 찾아서! 노래방, 노래방! 포켓볼! 지시티비? 조명, 조명! 포켓볼! 블루투스? 이어폰? 글씨 적으면 안 되겠네.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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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소리! 화살표! 제발... 신호등! 자갈쏘! 자갈쏘! 세고 레고! 공 세 개랑 자갈쏘 세 개! 이게 뭐야? 다음 스테이! 다음 스테이! 위고! 위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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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그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붕어빵! 아이스! 벌집! 벌집! 한 번 더 기회 줘. 샹하이! 한 번 기회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똑같아.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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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슨! 마이크!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어... 갑자기 또 쫄라면 또 그래? 레니스트림! 막! 해찬, 제노, 재민, 지성, 런쥔, 천루! 바크! 뭐야? 파탈으로 하지? 야 야 야 글자 글자 글자! 재민이 형! 볶아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돌고래! 돌고래! 천러! 멸치! 전어! 가을전화! 송화! 다랑어! 참치! 광어! 진짜 말도 안 듣는 걸 있었어요. 대방어! 재민이 형! 뭐야 이거 진짜! 사람이... 야 선아 졸라매 아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그려? 졸라매? 야 그럼 내가 해볼까? 일단 나 진짜 뭔지 뭐 알고 싶어. 자 나도 졸라매를 그릴 거야. 아 알겠어요. 뭐야 저건? 마지막 첫사랑! 찹살떡! 야 뭐야 너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마지막 첫사랑이야? 그 저 이거 이거! 아...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한 파란팀의 승리! 아 좋아! 야! 우리 한 점 도와줬어! 와 나 진짜 높거든? 끝까지로 생각해. 오케이!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이렇게 하면 한 명 걸려도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게임 하면 될 것 같아. 면치 게임 1 1 3 4 5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빠진다. 어 그래? 자 너네 면치. 면치 게임 1 2 3 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약간. 탈락의 기준이 있네. 수박 게임 하자. 어? 쏘리 형? 쏘리 형 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 제가 또 중국에서 갖고 온 게임이 있습니다. 갖고 왔어요? 물론 뭐 세계 각자 분들이 또 재밌게 하시는 게임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갖고 왔거든요. 자 이름하여 수박 게임이라고 수박 마크 형이잖아 수박. 수박.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머리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얘를 점프해서 천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러가 이어서 방향을. 방향을. 꼭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재민이 점프해서 지성이야. 그럼 바로 얘가 또 해야 돼. 이걸 섞어야 돼. 뭘 섞어야 돼. 자 오케이 시작해보자. 나부터 할게 나부터.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근데 왜 이런 것도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다 돼야 돼. got it. 잘했어. 다시 깜짝이야. MEMiden. 오케이 케나. 나 가세요. 형. 형이야. 나 괜찮아지. 뭐야. 아니 뭐가 지나갔어? 개구리 한 마리를 지나갔어. 뭔데 뭔데? 야 2대2다 너지 뭐야 나야? 나야? 너야 나야? 나 제녀린 줄 알았어 설마 거 안 보고 있었는데 오빠 나 저러는 거 안 보고 있었어 나부터 나부터? 형 왜 너무나 죽였어? 그냥 죽으면 어떡해? 나야? 이거 할 수 없어? 없어 없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할 수 없지 근데 이거 아마 보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 써리몬 하는 거 어때? 멋있고 섹시하게? 아 멋있고 섹시하게 괜찮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니까 초코라떼 느낌은? 초코라떼 느낌이야? 무슨 느낌이야? 이것도 섞어서야 돼 그러면 마지막 점수를 바르기 위해서 네 써리몬을 하세요 초코라떼 느낌 그건 뭔 느낌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까나예요 브랜드 있잖아 그거 까나예요 2 3 6 7 8 9 10 11 야 이거는 초콜라트가 아니라 허쉬버 네? 허쉬버 왜 이래? 이거 계속 브랜드 이름 말해요 뭐야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야 누군가도 맞는데 섞인 거야 아 강아이 아 그래 그거였어 오케이 아 15, 16 17 18 19 오 예아 슬슬 옹나? 이제 신장에서 신장이야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21 22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없을 때 중 산타 할아버지 정말 23 24, 25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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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굴뚝에 들어가서 호흡기가 안 좋은 거지 27 의미 없어 열심히 생각해서도 고생하고 재난이 끝내자 이걸 재난이 센스에 맡길게 28 29 과연 기대 좀 하겠지 30 그렇지 자 벌칙은 뭐이신가요? 30 벌칙 셋이서 애교댄스 자 우리 심서연이 앞에 앉아서 아 진짜 제일 늦게 일어난 사람이 최후의 1인 응 취소 아빠 5, 6, 7, 8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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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네 둘이 안 돼? 아니 빨리 빨리 징글벨 일어서서 어디 일어서서 하거라 한 명씩 5, 6, 7, 8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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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뱃지 안 해 야 야 야 아니 뭐야 너네 귀여울 때까지 안 해 빨리 제대로 하라고 빨리 제대로 하라고 앉아 심서연 다 싹 다 앉아 천러야 한 명씩 붙어 아니 한 명씩 붙어서 뭐 하죠 한 명씩 붙어서 내가 귀여운 짓 해줄게 오케이 회찬이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근데 왜 시즈니가 안 보이는데 한 명 한 명씩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이거 앞에 앉을게 5, 6, 7, 8 난 양양양양양양양 아이고야 난 양양양 난 양양양양 나 양양양양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대빈이 통과 너 통과라고 둘러가서 5, 6, 7, 8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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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고 빨리 모아있어 빨리 모아있어 빨리 모아있어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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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류 아 저거 드린보류 괜찮았죠 보류 보류 오류 5, 6, 7, 8 징글벨 징글벨 야야야 제대로 해 제대로 해 할 수 없어 열심히 해도 어 귀여워 천러 통과 왜 불만이네 스킨십을 해야 돼 스킨십이야 뽀뽀를 하란 말이야 아 진짜 못 잃어버렸어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천러가 더 귀여웠어 어떻게 제가 더 귀여운걸 안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MCT 드림의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미니 드림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 예 어 예 결론은 저희 파란 팀이 승리를 하였고요 잘 했어요 네 지금까지 MCT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드림스마스